먼저 큰 성주님, 큰 딸님께서 헌화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리위에 한성리씨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리위에 한성리씨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리위에 한성리씨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리위에 한성리씨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천주 동의 정버스는 고맙습니다. 네, 손님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부학장님과 우리 아주대 신부들을 같이 함께 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님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또 응원을 도와준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장님도 네, 손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님과 함께 해주세요. 네, 손님과 함께 해주세요. 네, 손님과 함께 해주세요.